자기야, 자기 좋아하는 거 왔다. 이거 뭔데?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이거. 그래. 자기야, 원래 일주일에 일 백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당연하지. 이거 도루치기도 맛있더라고 나는. 백채가 김치죽에서 최고잖아.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잖아. 와 진짜. 자기야, 좋은 소식이 있다. 왜? 백채 김치찌개에 광고문이 들어왔다 했잖아. 광고 확정됐어. 아 진짜? 응.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아니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광고들은 그렇게 좋더라고. 진짜 맛있는 걸 소개시켜줄 수 있잖아. 일석이조지 그런 거는. 진짜 좋지. 이건 진짜 내 좋아하는 음식이라가지고. 리얼로 실제로 자기야 자주 시켜먹자. 안녕하세요. 흥삼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흥삼이 아빠 여자친구입니다. 오늘은 여기 백채 김치찌개에서 광고를 주셨는데. 이거 진짜 여자친구가 실제로도 일주일에 몇 번씩 시켜먹는 브랜드거든요.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하는 김치찌개인데. 또 저희한테 광고를 주셔가지고. 오늘 되게 기쁜 마음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맛있더라? 네 저는 김치찌개는 진짜 백채. 그 정도는 엄청 유명하고. 진짜 맛있어요. 그럼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김치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거 아니지? 네? 아 이거 저희가 광고를 하면 보육원에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광고주 분께서. 아 그러면은 우리 김치를 같이 기부를 해 주시겠다고. 동참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김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50kg. 근데 이거 들려니까 못 들겠더라고. 자기는 이거 들면 허리 다치지.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저희가 맛있게 먹고. 이거 이제 김치는 보육원에 150kg. 이제 광고주 분과 함께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네eden으로 참 좋은데, 내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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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김치, 우리 김치. 우리 김치, 우리 김치! 우리 김치, 우리 김치. 설탕 참고로 참고로 담아서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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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본사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식당에서 파는 거 그대로 저희 집에서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요거는 이제 백채 김치찌개 그리고 요게 이제 백채 주물럭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사이드 메뉴들이 있고요 요기 이제 식혜 있습니다 요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한돈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또 싱싱하고 거기다 김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도 이제 국내산 김치입니다 요거 이제 자체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이렇게 품질의 음식이 나온다는 거 알아줄 수는 좋겠고요 일단은 배고프시죠? 배고파 배고파 그러면 일단 이거 불을 올려서 빨리 먹어볼까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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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도 딱 적당하게 익었네. 고기가 생고기라고 부드럽네. 국내산 한돈이니까 그렇겠죠.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진짜요? 코친발란하고 여자친구도 진짜 잘 시켜먹어요. 영어선생님이 외국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분도 한국에 맛있는 김치찌개를 제가 맛보드리고 싶어서 백채를 모시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해요. 진짜 맛있네. 맛있네. 집에서 거짓말 할 필요가 없네. 맛있어? 여기 전문가가 만드는 게 맛있어. 기쁜 맛이 좀 다르네. 저 여기 안지야 거의 10년 정도 저한테 됐거든요. 와 근데 진짜로 점점점 역시 점점점 인기가 많으니까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게 다 진짜. 그래. 계란말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더 맛있어가지고 계란말 생각이 안 난다 지금. 근데 이게 김치찌개는 계란말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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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쵸? 우리 결혼하고 신혼때. 그 고기 맛이 난다. 음. 집어먹으니까. 음. 집어먹을 수도 мяс steam. 음. 식혈 맛이 어때? 많이 안들고 맛있어요. 음. 음 저는 이거 백채김치찌개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고기가 엄청 두툼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입맛대로 잘라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두툼하고 큰 고기 좋아하거든요 맞잖아요 너무 또 짧게, 너무 또 작게 썰면 저는 두 개씩 먹어버리니까 오 아빠가 들고 온 거 엄청 크다 저거 보이고는 망가모 이게 진짜 밥보다 완전히 술안주네 으음 이따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안 먹어야 되겠네 맞네 맞네 이것도 좀 드세요 드릴게요 제가 이게 그냥 달걀말이도 있고 그 치즈 달걀말이도 있거든요 이러면 불공평한데요? 뭐? 거기 있는 것도 좀 맞교환을 좀 아 맞네 맞네 예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아유 좋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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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말이 부드럽네 음 음 음 음 음 진짜요? 계란말이 이거 애도 좋아하겠다 정식 명칭은 달걀말이입니다 주문한 식초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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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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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먹던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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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 정도면은 뼈가 더 맛있게 먹어요 퍼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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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더 맛있어 배고파 예새가 더 맛있다 맛있어 기름에 더 맛있어 식감도 맛있어 식감도 맛있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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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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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김치찌개를 거의 다 먹었죠 지금? 그래 근데 김치찌개는 우리 스타일이다 우리집 스타일 김치찌개 하면 우리 진짜 고기가 많이 들어가거든 내가 고기를 많이 닦고 내가 좀 돌려줘요 많이 들어가고 김치가 많이 안 셔서 진짜 맛있어 김치가 끓는데도 아삭아삭 한 번씩 나네 먹기가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응 백지 주물럭인데 돼지고기 김치구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와 영어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 이 라면 살이 낱개로 함께 한 개 포장 딱 돼 있네 응 응 응 응 응 응 스키도 드셔보세요. 스키도 드셔보세요. 마지막에 뭐예요? 이름 자체가 시코시케다. 디저트다. 디저트. 아 근데 이게 제가 한 번씩 엄마 김치로 목탑이나 다른 데서 음식을 해 먹잖아요. 맛있거든요. 내가 요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치가 기본적으로 맛있으니까 되거든요. 김치찌개들, 김치 들어간 요리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 김치가 워낙 맛있으니까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두물럭까지 엄청 맛있다. 이렇게 식은데도 고기가 부드러워. 거기 오늘 두꺼번에 또 한도 내니까요. 국내산. 아니 고기가 맛있으려면 지방하고 고기 비율이 적정 맞아야 될 거고. 이거 딱 맞는 거. 내가 볼 때 양도 많아. 지금 4인분. 이거 대짜. 누구도 한 3, 4인분이거든요. 총 8인분인데 웬만한지 8인분이면 우리 4명 가서 다 먹거든요. 배가 부르다고. 근데 배가 부르다고. 양이 엄청 많아. 조금만. 살짝 안 매운데 매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치운감을 하면 되겠다. 가게에서도 좀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너무 맛있다. 딴 거 필요 없다. 워낙 맛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넣어도 엄청 맛있다. 참. 크흠. 음. 하. 하. 하., 하. 하. 우윽.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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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른지 모르겠네 엄청 먹었는데 자꾸 더러워서 맛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많이 먹었다 한 알 거의 다 먹었다 와 진짜? 입에 맛나 보네 응 매일 맛나 보네 이거 엄마 아빠 좋아하겠다 그렇게 많이 안 달다 난 너도 많이 안 달아서 좋더라고 점심시간에 우리 아는 형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김치찌개 시켜 먹으면 고기가 좀 적게 들어 생고기가 좀 많이 같아 약간 빡빡한 그런 맛이 나는데 아 이건 생고기 두툼하게 썰어 이거 놔두면 오늘 엄청 맛있어 이게 오늘 고기 새벽에 작업한 거 들고 오신 거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게가 딱 그렇게 공장에서 해가지고 바로 지점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신선도가 다르네 그렇죠 자체 공장이 있으믄 근데 다른 데 가면 국물 이거 많이 안 먹는데 왜요? 김치 마약을 얹어 먹는데 이건 진짜 국물까지 육수가 좀 제대로 된 것 같네 국물 왜 많이 안 드신데요? 다른 데 가면 좀 짜니까 짜고? 짜고 이제 조미료가 좀 있게 하니까 그래서 많이 안 먹는데 이건 많이 먹히네 이건 기본적으로 김치가 워낙 훌륭하니까 이게 조미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김치도 딱 먹으니까 안 짰고 내가 집에서 김치찌개 먹는 그런 스타일 같아 그러니까 좀 많이 먹힌 거 같아 우리도 김치찌개 하면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 많이 엮거든 그 정도로 이거 많이 들어갔어? 고기가 진짜 근래에 고기를 제대로 못 먹었다 이거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려면 어디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전국에 한 270개 정도 체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에 가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배달 배달되거든요 저희는 배달로 자주 시켜 먹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포항에는 지금 아직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맛이다? 조만간입니다 곧 생기니까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곧 생깁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배달로 자주 시켜 먹는데 팁이 더 큰 걸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끓일수록 맛있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오래 끓으면 더 맛있어요 뭔지 알지? 여자친구는 어떻게 먹냐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두 배를 시킵니다 제일 큰 사이즈를 시켜가지고 먹고 그 다음날 또 끓여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해서 한 2, 3일 동안 김치찌개만 먹어 그러면 전혀 안 먹으려면 여러 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다 원래 저희가 자주 먹는 브랜드인데 광고 문의가 와서 여자친구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이게 확정되기 전에 이거 광고 하나 우리 하나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오늘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하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거기다가 이 맛있는 김치를 보육원에 150킬로나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애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진짜 맛있는 김치거든요 사장님이 그 제공해 주셨나 김치를? 네 저희랑 같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진짜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일단은 녹화유예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일단은 기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유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유예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손 하트라도 한 번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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